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반갑습니다. 저는 혜연입니다. 오늘은 아침 글러리입니다.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웨도넷과 웨도넷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을 희망하는 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또 다른 아침 글러리 비디오에서 제가 이 내용을 제거합니다. OK. 저는 달고루와 바이오렛을 사용하시면 도라와 바이오렛을 사용하시면 꽃을 사용하시면 채색과 봉지엘을 사용하시면 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선은 다이블을 사용하시면 뒷부분을 사용하시면 뒷부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자세한 꽃을 사용하시면 코발드 그린을 갈아입고, 속의 속도를 뒤로 올려주세요. 시선을 갈아입고, 브러쉬 움직여요. 바틀어 란이,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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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sted lines. You can use both. Any lines is then okay. There is some quiet green the sky area. If you want tilted the paper, you can flower and colors they spread by 자, 이제 스프레스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밝은 바이오렛을 사용합니다. 이 밝은 바이오렛의 색깔은 2번의 꽃을 사용합니다. 이 꽃은 멈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밝은 색깔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바이오렛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이오렛은 조금 더 깊은 색깔을 사용합니다. 꽃의 중간에 넣습니다. 브러시를 사용합니다. 다음 바이오렛은 꽃을 사용합니다. 다음 바이오렛으로 돌아갑니다. 꽃을 사용하여 좀 물이 탈로 블루가 있는 꽃을 사용합니다. 저의 꽃의 벽지에 두고 안하구요. 이것은 첫 스타를 그려줬습니다. 아주 밝은 색으로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색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려줍니다. 그리고 꽃들의 중간에 그려줍니다. 제가 그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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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바이오렉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페달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페달을 그려주세요. 작은 바이오렉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깊은 바이오렉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또한 그 바이오렉을 그려주세요. 물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섭블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약간 울트라마린 블루에 넣어주세요. 이 색을 그려주세요. 큰 바이오렉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제 브러시의 손을 그려주세요. 제 브러시의 손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바를 discoveries에 대의하여 손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슬리로 그려주세요. 우선 그려주세요. 자극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손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좀 깊은 바이오렉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друг군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또한 바이오렉을 그려주세요. 이 작은 잎을 하나요 이건 작은 잎을 하나요 이건 큰 잎입니다 잎그린 믹스 폰티시아나 잎그린 믹스 폰티시아나 그래서 어떤 잎을 통해 잎그린 잎 잎그린 믹스 봉지에나 더 큰 잎을 넣어주세요 다음은 작은 잎을 넣어주세요 사용하여 글랜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용하지 않으세요 너무 깊은 색을 만들어봅니다. 올리브유에 한 번 더 많이 만들어봅니다. 올리브유에 확실하게 만들어봅니다. 올리브유에 아주 깊은 색을 만들어봅니다. 올리브유에 숟가락을 넣어봅니다. 이 파이프를 아직 조금 흙에 흙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조금씩 흙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은 너무 어둡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좀 더 어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밝은 바이오렛을 넣을게요.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어둡니다. 그리고 랩에 더 밝은 바이오렛을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바이오렛을 사용하기를 바르면 이 그림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랩에 더 블루 컬러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오른쪽의 바이오렛을 사용합니다. 아주 밝은 글로벌색을 적용합니다. 너무 밝은 글로벌색을 적용합니다. 오른쪽의 글로벌색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앞쪽의 글로벌색을 적용합니다. 앞쪽의 글로벌색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온라인 잎을 넣어 단로블루는 온라인 잎을 넣어 온라인 잎을 넣어 온라인 잎을 넣어